아따 우리집은 좀 조용하다 쫑 너네 뭐 미시겸시니 어디 가보시냐 아이고 정지해 이수다게 미시겸사 그지 똠촐촐롱아 어미 어둠 어디가신데 어멍 어디가게 집이시죽에 똠촐촐롱아 정지에서 미시겸사 아이고 이거 호쌀해온 거 아이들신디도 분해국 저 똘신디도 이거 택배로 이겐 헛을 보내진 밤아 밤새댁이 하이간 골채부지런더 경호공이사오마 요새 아이들은 그거 핵구이 좋아하지도 않냐 이사람아 그 요새 아이들은 보니까 미시니 그 얼마 전에도 텔레비전 콕 선전하는 거구만 그 그 뒤 배라별게 다 들어가는디 그치로 보리로만인 그냥 복강주민 두께가 그 뭐그러가면 된 보리만 놔 부리만 놔 나도 이젠 요새 사람들 하는식으로 보리솔만 이거 복강 고랑온 게 아니고 이디서뭇 콩이여이신 현미여 몸에 좋은 거 하간거 난 나도 행우라 수다기 연내사 그자 보리나 해용 고려놓고 키용 그자 여름나면 산조로 그게 그자 드릇살만이 들이사국 미시겸인 호쌀 되게 해용 밥식풀 땐 밥 대용으로도 먹고 키였지만은 요샌 이거 허려가면 아이고 삼촌 요샌 하건건 낭해이사 저 코시룽하고 젊은 사람들도 좋아하난 겅없어 겅없어 하도 추구리고한테 작년엔 그자 나식으로 했지만은 올린 그디 저 사장하려는데로 하여는 이거 신식으로 하여 봤으다기 그 구추룩 권아볼게 아니고 얼마전이 그 저 갈매기다방 아이들은 보리만 고르러 허고 그디 알맹이들을 또러농 입에 씹히게시리 허는게 난 좋더라고 좋더라고 나마나 가낸 돈바당 영업하면 그거 포는디고 어디 가면 공갈로만 먹든데 그건 주더라고 걔 그거 다 영업으로게 아방 홀림으로 공갈로 해온 그거 매기민 또 누게 돌아오카부댄게 그거 공짜로 주미쥬 가내가 미치고 미치젠 그거 공짜로 아방신디 내기만 걍은 내깍이 사람의 그 진실을 구추룩 진심이다 진실이나 영업으로 모은건 뭉개부는게 아니야 이사름아 어디 장시하는 집이서나 걍허쥬 그자 우린 첨연날 아이들 둘인땐 이거 그자 보리로만 해있쥬만은 요새 미신 넬빙이여 건강이여 생각허멍 하강거 이것저것 다만왕웅 난 원 입에 맞을티 말티 물으쿠다마는 걍헤도게 요새 추세가 공임진이 네비나 나도게 아이들신디 보내줬나는 하강거 좋은거 하영랑 구랑왕수다게 경하니까 추세를 잘 모르는거에 나니까 그게 구하는게 아니고 그리고 입에 씹히게끔 콩염식이 또로 놓는거라 코딱받오미신 걍허쥬 나 헛설 식거당 줍서 이거 택배형 이거 틈내줄때 이것도 부처부러 사주 공이사 손지들 공이도 학교나 학원 갔다오면 그자 미식어 폰으로 음료술들만 들이씨게 하지마랑 요걸 할머니가 다 맹기랑 보낸거는 이걸 먹으라 아영 아이들도 칭 주고 할거 난 아방 인치건이 나 부치쿠메 나 이거 추럭으로 호썰 이거 택배 부칠 뒤 돌아다 줍서 일어낭보면 나 오실거라 나 동특이전이 너희너들이 가서야될거라 어디 동특이전이 어디 미식어 고사리 꺼꾸려가쟌 어디가쟌 이거 꼭 어디 셋다들 답다러듯이 어디에 가면 어디 사방한테 어디가쿠가 어디가쟌 어디가쟌 비밀이여 이사름아 비밀이나마나 미식어 호썰 부탁하면 혼번에 참 대답하면 기분좋게 헛설해 선약이신데 선약은 미식이 선약이 어디 아이고 쫌 아이고 쫌 기억이여 또 갑자기 어디 개지는 소리 외울러가는 또 어멍아방 미식일이신가 연 자희양 참 요새 아이가 주름쓰다기 그자 아방 외울러는 한 자희도 그자 어멍 속상의 MC카보든 아방 개무르기엔 들어 봅디가 원 말도 아냐고 고마니 죽구지도 아냐고 어멍만 자꾸 반 아이고 주르지 말라 어멍이 아방이 형 싸우는 거 아니고 그자 아방이 형 말 굳는 거 아니가 그 쫌 어멍이 해도 그자 밥도 안이 먹고 물도 안이 먹고 고마니 그자 엎더준만 이선 겅임성 아방 하도 왜 울러보나 나 왜 울러나 개가 개 무식아 아까 자희 어디가 너글들이나 해서 아주 노래해 주다기 아방 왜 울러는 소리에 쫑도 노래해 주다기 개신방도 있나 말을 내면 진짜로 자희 어디 넝났쥬 저 그자 정신이 아니우다기 요새 휘어 댕기는 게 무슨 말은 놈 이젠 개한테까지도 나 핑계를 대자 아이고 아이고 참 짠 뭐 감사합니다.